그랜드 바다를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절대 말리지 않겠어요 어제 조금 말려서 아주 정신을 단단히 차리겠습니다 어? 이리로 갈까? 이리로 가볼까? 아니 이거 비누 아니야? 초콜릿 숍이래 이렇게 비누가 엄청 빠로 돼 있는데 짠 카페트 가게도 있다 어 맞아 어제 닫혀있었던 1번 출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여기 있었잖아 막 이렇게 보면 됐네 일단 여기 롯콘 카레 와서 애플티랑 석류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을 드릴게요 제가 칼큘레이션을 드릴게요 아니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롯콘 카레 드세요 짠 하나씩 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요 디자인으로 하나 세트를 샀습니다 여외 시장입니다 드레스집이 엄청 많아요 이집트 바자르에 도착했습니다 이집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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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보통 불가리스 이런 거보다 묽은 느낌? 오! 오! 안 돼! 어때? 진짜 짜! 은혜! 이런 맛일 줄 저는 상상했습니다. 치킨 커트랩! 밥도 약간 이렇게 뽑아질 것 같아요. 오! 맛있을 것 같아요. 피망을 통제해볼 수 있어요. 따란! 산천 먹다 보니까 피데 시킨 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미 배가 조금 불러가지고 걱정이에요. 신시가지로 가려고 트램을 타려고 하는데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어젠 여기까지 걸어왔었는데 이렇게 트램을 타고 가니까 또 색다르긴 하네요. 짠! 탁심광장! 코차! 터키 국기가 엄청 걸려있습니다. 저기 뭐 적혀있긴 한데 뭐 혁명 뭐 자 이제 탁심광장을 지나서 이스티클랄 거리로 가겠습니다. 갈라타고스 성에 도착했습니다. 아니 갈라타고스 성인 주위에 새가 이렇게 엄청 날아다니네요. 어지럽게 막 엄청 하늘을 엄청 하늘을 애링 여전히 살은 태산이 같네요. 그래서 졸리된 뒤 다가 자신에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. 정말 놀아볼 수 있도록 오늘까지